마마 주때요? 조금만 기다릴때요? 구름이는 마마 먹었잖아 너무 따뜻한데요? 손 다 글추고 봐 구름이가 자꾸 쥐손으로 만져달라고 얘기하니 마마 괜찮아? 발동동 빨리 쥐 떼요 아이 배고파요 구름아 너 애절하게 쳐다보지마 너 먹었잖아 너 안 그래도 살 쪄서 걱정인데 이런 맛이구나? 너무 뻣었다 애기들이나 먹지 야안아 마마 기다리고 있는 거야? 발동동 하면서? 구름이는 이따 저녁에 먹자 알았지? 구름이 지금 먹는 거 아니야 살 쪄서 안된단 말이야 너 관절 안 좋아져서 안 뜨거운데? 조금 줘봐 아니 내 손을 대도 뜨거워 아이고 좋겠네 우리 구름이는 어떡해 발로 저리 하는 거 발공주 이제 구름이 거 먹는 거 쳐다볼 거야 구름아 야안이 먹는 거 어떡해 우리 구름이 어떡해 우리 구름이 구름이 나면